한터 뮤직 어워즈 2023 포스트 제너레이션상 수상자는 이찬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기존에 트로트라는 장르가 성인가요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기성세대 우리 어르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었는데 이렇게 또 트로트라는 장르가 이렇게 권위있는 시상식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저희 회사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를 항상 예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헤어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수가 무대 위에서 존재하려면 사랑하는 팬들 노래를 들어주는 청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를 위해서 늘 아낌없는 응원 보내주시고 사랑 보내주시는 저희 찬스 여러분들 우리 찬스들 너무 사랑하고 우리 찬스에게 이상 영광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